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스쿨 토플 대표 강사 류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강의를 간략하게 해드리고자 해요 토플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토플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자주 질문을 하시는 게 제가 평소에 쓰고 있던 영단어장이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토플 공부할 때 사용해도 될까요?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항상 똑같은 대답을 드려요 토플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던 영단어와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단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The word sound in the passage is closest in meaning to 여러분들이 리딩 지문에서 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 토플 독해에서 나오는 문제죠 복합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3초에서 5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바로 보기에서 답을 찾아내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의 머릿속에는 sound라는 단어를 봤을 때 소리 또는 음 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? 당연히 명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뭐 예문을 한번 가지고 와보면 sound can travel at a much faster speed in the water than in air 그렇죠? 음 소리가 어디에서 더 빠르게 움직인대요 그렇죠? 공기 중보다 물 안에 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한다 이런 정도의 예문과 단어로 여러분들은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? 좋아요 근데 보기를 갔더니 이렇게 나왔던 거야 A strong, B positive, C fragile, D smooth 음 하고 소리가 나겠죠? 여러분들 그렇죠? 왜? 보기가 달던 형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던 개념의 사운드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? 문제가 생기죠? 그럼 여러분들 토플 리딩 할 때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se buildings seem very old, but they are still structurally sou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이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 되어 보이지만 그들은 구조적으로 사운드 하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사운드가 뜻이 하나 더 있구나 강한 또는 뭐 재무적으로 건전한 등의 표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만약에 이 사운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토플스럽게 공부했더라면 정답이 A번이라는 걸 되게 손쉽게 맞출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3초 만에 찍고 본문 굳이 안 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죠 시간을 버는 거예요 자 다른 리딩 지문을 풀다가 사운드가 또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그렇죠? 왜? 우리의 머릿속에는 소리 음 뿐만 아니라 아까 배웠던 강한 또는 건전한까지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? 근데 보기를 봤더니 A Mountain, B Water, Passage, Sea Cave, D Hole 짜증납니다 또 없어 내가 아는 단어가 그렇죠? 여러분들 이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가봤더니 푸지 사운드 hosts more than 100 species of sea bir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호스트가 뜻이 뭡니까? 그렇죠 뭐 데리고 있다 아우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? 100여 종이 넘는 바다새들을 데리고 있대요 얘는 지역인 거야 그렇죠? 왜? 사운드가 아주 작은 해업 또는 만이라는 뜻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토플, 리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리딩 지문을 풀면서 학습했더라면 Water Passage 그렇죠? 물길 또는 물이 있는 곳 정도로 답을 찍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클리어가 되겠죠 자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토플 영단어는 수능에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어휘의 뜻 또는 예문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단어들이 많고요 그 단어들이 실제 문제에 많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영단어 학습법 또는 그 운영법이 일부 달라져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라이팅으로 넘어왔을 때 사운드는 좋은 조언 뭐 예를 들면 사운드 어드바이스 같은 표현으로 변경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딩으로 넘어갔을 때 얘는 지역이 될 거고 물이 있는 곳은 언제나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플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더 토플에 적합한 빈출 어휘와 예문들 배경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으로 학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중에 가시면 여러분들 저희 시원스쿨에서 복화책을 하나 여러분들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토플스러운 단어장이 될 건데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계획을 앞당기고 싶으시다면 이번 시원스쿨 토플에 있는 복화장과 함께 토플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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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be lots of people part of 의